저는 원래 전공이 몽골 칭스칸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아쉬운 얘기지만 이 1911년서부터 북방 공정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즉 몽골 독립 방지를 위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정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중에 2002년에 시작되는 것이 동북 공정이었습니다. 몽골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왔다 갔지만 몽골 제1조가 저겁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몽골 인구 지금 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역사책은 우리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중국 가시면 딱 한마디 해요. 위대한 중국인 칭스칸. 여러분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딱 지금 애들이 맘만 보여줬어요. 중국 나라 고구려. 그리고 중국 사람이 우리 만나면 그 말합니다. 한국 사람 만나면 딱 인상을 말해요. 어떤 인상이란 걸 물어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 여러분 어떠세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 같냐 하면 딱 한마디 합니다. 독도가 좀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객관적이지 않은 나라. 자, 우린 그거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은 여기 토론 문에 다 붙여 있습니다. 아마 1년 뒤에 중국이 저걸 제시할 겁니다. 역사 교과서가 모두 바뀐 걸 제시합니다. 한 번 역사 교과서가 나오게 되면 건 거의 수송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내년쯤 불길한 내감들이 들어와요. 지금은 확장 공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공정 다 끝났어요. 홍산문화 지금 완벽한 이론으로 만들고 지금 조양시와 적봉시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홍산문화의 주인공인가. 중국의 모든 도시들은 지금 모든 박물관을 만들고 또한 홍산문화, 홍산문화는 즉 황제의 문화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안서부터 한국은 물론 몽골, 헝가리 다 중국의 후회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불길합니다. 일본은 식민사관, 제가 아까 말한 인나일본부 중국은 동북공정, 북방공정, 티베트공정 다 들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그 파도를 막게 됩니다. 우리가 조선 말기보다 더 어려운 실현을 겪게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력이 거의 30%가 중국한테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지역국이 됩니다. 우리가 미국과 가장 열심히 했을 때가 무역국이 23%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28%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독립이 안 될 겁니다. 바로 몽골과 우리나라가 중국이 경제부터 정확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이 바로 홍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 편찬입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오시라 교수께서 많은 답변을, 방어책을 했는데 저게 들고 나왔어요. 동북아 역사재단을 활용하자. 아마 공직에 있던 분들은 대충 정부기관 특징을 압니다. 저는 동북아 역사재단을 이용할 경우에 위험성이 있어요. 모든 게 그렇지만 문화를 관위 한번 가지게 되면 엉뚱한 결론이 나와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맨날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동북아 역사재단이. 저도 물론 거기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는 연구 책임자이지만 이 관위하게 되면 모든 게 행정 업무 지원입니다. 하고 기간이 무작정히 짧아요. 특히 외국과 관련이 되면 꼭 결론이 나옵니다. 중립적.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 특징인 것 같아요. 일본이나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딱 한마디 합니다. 토론하지 말고 책을 써서 자기한테 질문을 해라 이거예요. 따라서 저는 딱 한마디 해요. 동북아 재단보다도 개인 역량을 지켜야 됩니다. 한국 학자들이. 그리고 그 학자한테 지원책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구 업적이 바로 국민들이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오시라 교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례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